어 22평님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 붉은 생선 내가 가져가겠다 헐 늦었어 아우 먹었다 생선구이 풍질 10 포만감 100 아이 생선 도둑 새끼들이야 내가 또 하나 낚아볼게 한번 어우 좋아 많이 찬다 나도 생선 만들래 생선 다 안조그러니까 1초 안에 조금만 대다 조개 조개도 나와 조개? 응 나도 해봐야지 오케이 등뿌른 생선 고등어다 고등어 등어 삼시세끼 어촌편 어우 진짜 매력아 오고있어? 매력이 초대해야겠다 여기 어 또 누가 왔다 아 매력이 스테이프에 없네 스텔좀 하고 아 너 지금 못해? 아 다운로드 중이래? 어 때리지마 때리지마 조심해 서로 때리지마 개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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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코리아 나이스님 안녕하세요 어 나 청개구리 잡았어 개껍데기 개껍데기 어딘가 쓸모있어보이는 개껍데기 개껍데기네 우리 다 낚시 산매가 우와 참다랑어 잡았어 저 사람 가자 어 잠깐만 뭐 이리 커 오 참다랑어 짱이다 어 야 저거 먹자 이거 먹자 자 오늘 낚시 이 그만하자 님들 어 접어도 되겠다 어 와 우리 삼시 새끼의 어 매력이 왔어? 으흠 뭐야 짱이다 아하하하 어 뭐야 야 답좀 줘 답좀 야 스틸하지마 어 이거 참다랑거 맞어 아 나 또 죽겠다 참치 우와 기름바 구워 먹자 빨리 빨리빨리빨리 먹자 먹자 이거 먹고 놀자 지금 내 쪽은 내 생선 훔쳐가는 애 때문에 꼬였어요 헐 헐 못 오고 있어요? 그냥 무시해요 여기 오면 저희가 밥 다 있는데 배가 못 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네 아 느려 달리기가 안 돼요 나무 해가지고 사과 일단 먹어요 사과 나 참다랑어 하나 먹네 사과부터 먹어야겠다 어 참다랑어는 뭐 달라? 모르겠네 아니 누가 내 생선 또 가져갔어 내가 가져갔어 자 여기 있어 먹어 야아 이거 먹어 대로야 아니 아니 이거 누가 압축해서 나한테 좀 보내주면 안 돼? 아니 그 주소 알려줬잖아 아니 미친 한 시간이야 너 이메일 주소 알려줘 보내줄게 내가 아 그래? 어 내려가 이메일 주소 알려줘 흠 자 스카이프로 내가 공개해줄게 스카이프로 내가 공개해줄게 스카이프로 하면 느려 스카이프로 하면 더 극혐일 것 같은데 더 느리니까 내가 보내줄게 뭐 어떻게 보내달라고 내가 메일로 보내준다니까 기다려봐 일단 일단 한번 받아보기나 해봐 아니 왜 491메가 밖에 안되는게 1시간이나 걸리지? 그러니까 스카이프가 더 빠를 수도 있다니까 지금 다운받는 사람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는게 더 빠르겠지 나 이메일로 지금 보내고 있어 45초 걸린다 아 개구리 우리 낚시하고 있을게 일단 그러면 우와 구운 개구리 구운 개구리 니가오면 방송이 영향 갈텐데 빨리빨리 해야돼 구운 개구리 아 구운 개구리 어떻게 생겼어 나 보고싶다 일로와봐 어이 개나왔어 개 죽여 개 개잡어 개잡어 개놈새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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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놈새끼 오 개살 식사가 되어라 개살? 개살 우후 개맛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잔 하자에 한잔? 뭐 우와 술이다 오 오 오 조잡한 독한술 술 술술술 내가 먹을래 술 먹어봐 어떻게돼 해롱해롱대 어어어어 데미지들 입었어 데미지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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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양이다 천양이 됐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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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데려와 오우 개빠르다 와 천양이 금방 맞지 형 내가 천양이 잡아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우리 첫번째 양은 천양이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천양이만 돌아왔어 지금 아 그래? 불량이랑 불량이는 아직 없는거야? 이따가 그쪽 터전에서 데려오자 천양이가 주인을 알아볼줄 알아 그..다..아닌다? 천양이가 주인을 알아봐 곰잡자 와 이분 곰잡는다 와 나도 같이 잡을래 야 곰잡아라 미론님 천천히 와요 저 여기서 할거 하고 있으니까 와 이분 투구수툰이 개쎄졌어 우리 나무랑 어디 근처에 좀 저쪽 반대편으로 갈까? 저사람 해굴 잡더니 투구 뺏었다 아 그래? 아까 나오더라 천양이 데려갈 수 없으니까 우리 처리하고 가자 어쩔 수 없지 천양이 저거 뭐야 천양이 있어 게임에 고기로 만들자 천양아 천양아 일로와 천양아 천양아 마무리해 천양아 천양아 안 돼 안 돼 좋아 물빛은 안 돼 천양아 됐어 됐어 좋았어 와우 자 여러분 이동 구운 개구리 드실 분 구운 개구리 나죠 구운 개구리 여기였어요 쟤 어으 비주얼 극혐이다 근데 오 이거 봐 여여여여여여 싱싱한거 이거 오여여여 싱싱한거 이거 통특기는 것 봐 닉네임이 개간종인데 오이 싱싱한거 이거 닉네임이 개간종이야 아이 싱싱해 우리 이동하자 이제 나무 좀 캐고 tinglesl 아주 좋구만 이제 우리 북쪽으로 이동하자 여기서 일단 맞은편으로 가자 다른 사람들 기다려야되니까 어디 멀리 움직이면 안돼 오른쪽 섬에서 오른쪽 섬에서 오고 이제 여기 매력이도 올테니까 매력이 근데 왼쪽 섬에서 태어나면 태포하게 되겠다 어 그러면 내력이가 왼쪽 섬에 태어나면 우리가 먼저 갈테니까 너가 천천히 와 캐릭터 다시 만들어 야 캐릭터 다시 만들면 오른쪽 섬 되거든? 아니야 천천히 하면서 오면 돼 아니야 오른쪽 섬에서 태어나면 돼 근데 이분 죽었어 누구? 그 개구멍님 이 뱀 모양은 무슨 상관이에요? 뱀 모르겠어 나도 어 내가 그래서 제일 큰 함선 골랐어 엠프린이네 나 여기 맞은편은 섬이야 섬 맞은편으로 왔어 나뭇게게 음 기본이 나무지 모든게 절작으로 가야되네 캐릭터도 생긴게 어깨가 딱 넓은게 딱 딱 노동하게 딱 좋게 생기고 만족스러워 응 우리 근데 신발은 있어야 되지 않나 캐릭터가 그니까 신발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네 제가 이 게임을 작년 이제 4월 달에 군대에 가면서 어 아 이거 못해보고 가겠네 하면서 땅을 쳤는데 아 빨구당하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여기 어디야 오 너 어딨어 한번 얘기해봐 6800 아 오른쪽이네 미로님이랑 근처야 너 어 오른쪽이네 다행이다 오케이 그러면 미로님 어 어 너 앱 눌러서 우리한테 와야돼 우리가 지도 보면 센터에 있는 호수에 있거든 내려가 거기로 와 천천히 여기 엄청난 마을이 있다 어 어 벌써 사람들이 막 아이템을 떨구는 형식이구나 마오카이 잡자는데 고고고고 3900 어 아직도 강 쪽에 있네 마오카이 때려줘 여러분 근데 이게 마미녹이랑 안 닮은 거 같은데 전혀 그거 클릭하고 아이템 슬롯에 두고 우클릭으로 그거 일단 슬롯에다 넣고 그 아이템을 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해서 방향키를 조정하면 돼요 아 오 좋은 설명이다 오 스바라시 카오 상태로 죽으면은 숙련도가 떨군대 죽으면 안되겠구나 카오 되면 침엽수를 뚝가 패써 그렇게 하면 돼 오 아 재밌네 근데 우리 왜 그쪽에다가 집을 지어 어 집 안 지었는데 응 모닥불을 피해서 나 지금 한강 횡단 하듯이 너 이거 수제비처럼 오는 거 너였구나 한강 횡단 하듯이 오고 있었습니다 미론님 미론님 스카이프 꺼놨나봐 우리 마오카이 잡자 마이크만 꺼놨어요 마이크만 꺼놨어요 야 마오카이 집도라 미론님 그 매력이가 그 근처에 있다거든요 데려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지 어? 언니 근처에 있어 가만히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어 우리 지금 그 섬의 중앙에 있거든? 때로야 그냥 도망쳐 너 도망쳐 안되겠다 중앙에 섬 산 딱 쫘르륵 있잖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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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겼다 긴겼다 오케이 섬의 중앙? 어 중앙 그 막 뭐야 여기 섬이 왜 이따구로 생겼어 산맥이 석추처럼 딱 있는 그쪽 그쪽 중앙에 있거든 아 이 산 산 중앙이라고? 불덩이들 밖에 없어 보이는데 산에? 아니 아니 뭐야 아니 맨 오른쪽에 섬 하나 외딴 섬 있잖아 맨 오른쪽에 외딴 섬이 있다고 아아 저 아래쪽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거? 맨 오른쪽 그냥 맨 오른쪽 큰 섬 음 이제 헌터X 헌터 해야겠다 우리 같은 곳에 있는거 아닌거 같은데 좌표가 어디야? 박칫대들고 때려야죠 여기가 7074 6628 나 6684 328989인데 그러면 아 저거 맞는거 같다 아 알았어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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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 열심히 해보게 오케이 맨 오른쪽 우리가 있는 자표가 4000에 6000 대야 6100 4600 응 우리는 조금 중앙 대륙 중앙에 있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와 생선구이다 매력아 그럼 이쪽으로 올거야? 일단은 어 일단 이동할게요 어 가는길에서 만나겠지 방이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일단 흠흠흠흠 천천히 와요 급한거 없으니까 어 맞아 할거 하고 있어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뭐 만들거 좀 만들고 그럼 되겠다 우와 누가 소 타고 왔어 소? 오 돌조각 소 소 캠프파이어 하자 캠프파이어 만들자 어 누가 또 참 이 뭐야 이거 고래야? 누가 고래 잡아왔는데? 흐흐흐흐흐 오 오 오 뭐야 고래야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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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고래야 그냥 누가 고래 잡아왔는데 했잖아 우와 큰 고기 많이 나오나보다 와 기름도 나왔어 이 뭐야 얘 저다른 내다른 누구야 구워먹자 아까부터 있던데 빡빡이 분 우와 짱이다 이거를 캠프파이어 더 많이 만들자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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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먹어 아 미로님 내래 나 미로님 시청자 와 뭐 강태공이야 니 왜 바지 벗고 댕겨요 바지 바지 어 벗고 댕기는데 막 바지를 바짓바짓 아 죽었대 죽으면 떨구나 봐 어 나 나 월초 좀 날려 낚아야겠다 나도 이름 좀 날려야겠다 나도 나 나무라 캘레 나도 꼬래 잡고 싶어요 어 어 뼈 다가 개쎄 나도 조개따위를 도망가 도망가 못이겨 뭐야 나 유령 됐어 나도 죽었어? 죽으면 죽은 상태로 와 죽은 상태로 거기서 부활한대 어? 어디로? 니가 유령이어서 살아나는 장소로 보라는데 그니까 유령상태로 움직이면 된대 나도 아 2분 30초 있다가 부활하는거야? 오옹 어? 있네 여기 자물쇠도 있네 이제 보니까 이걸로 잠가두면 되나봐 난 월총 낚을 때까진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어 울타리 조립세트 작은 물고기 따윈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내가 가져간다 그거 저 누나가 지금 7천 어디라 그랬지? 7천? 아니 조개껍데기 내가 먹고 고추석이죠 죽은 상태에서 영혼조각을 먹으면 빨리 살았는데 그렇대 매력아 뭘 먹으면요? 영혼조각 영혼조각 영혼조각이 어딨어? 몰라 그게 있어 막 바닥에 파랗게 아 맞어 맞어 있었어 그런거 하나씩 아 저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그게 시간을 단축시켜준대 아 그게 뭔가 했더니 응 살아있는 사람이 먹었을때 아무 효과 없었어 업쪽쪽쪽쪽 그런게 있었구만 업쪽쪽쪽쪽 나도 나도 고래잡고 싶다 남자로 태어나서 고래 한번 잡아야지 여기 자포자 있잖아 자포자 조매력씨 뭐? 아니야 괜히 자극한거 같애 별거 아니야 갑자기 생각났어 돌연변이 생선 돌연변이 생선? 내가 가져가겠다 어 독개 구리 조기도 주네 조기도 구워먹자 어? 독개구리 먹으면 안될것처럼 생겼대 구워는 지네 조개 신선한 조개 구운 개구리 아 독개구리도 구우면 구운 개구리 되네 그냥 조개 구워볼까? 네 오 신발이다 감사감사 껴 안 껴져 이거 뭐야 신을 수 없는 신발이래 아니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신발인데 버려진 신발이야 응 나도 방금 버려진 신발 먹었는데 못 신으라고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보네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보네 고래 고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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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와라 고래야 일단 방장 쓸 데가 없는데 고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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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고래야 추가 퍼떡퍼떡 튕는다 좀비같은게 따라온대요 조심해 너 어디까지 왔어? 한 명 더 왔다 레노 레노 여러분 어디쯤 왔습니까? 자표를 말해주세요 조메력님? 저 지금 6700에 3300이요 6700에 3300 6700에 3300 지금 그냥 지나가는 유저랑 유저한테 정보 좀 빼먹고 있어요 오케오케 미루님은? 6700에 3300이면 걔 엄청 머네 아직도? 저 아 거기 70996626 7099 6626 둘 다 거의 근처네 아직까지 너 우리가 먼저 이동할까? 레녹이 이방 사이에 못만나면 저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아 오케오케 아 먼저 오케 가 예 그냥 그냥 더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먼저 가시죠 이거 이분들 다 잉여되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잖아 일단 살짝 이동하고 우리가 자리를 잡고 거기 로기 하세요 어 에이 여러분 여기 여기도 짱많아 은후리님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이쪽으로 오셔서 주민등록 하세요 다들 줄 서 보세요 여기로 제 뒤로 일단 인원 확인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엄청 많네 거의 10명이네 오오 짱이다 그러니까 먹을 거 다들 오키오키오키 먹을 거는 충분하지 우리는 우리는 반란을 성공할 것이다 반란? 아니 우리 나라 만드는 거잖아 반란 아니잖아 우리 신흥 세력은 구세력을 밀어낼 것이다 갑시다 여러분 고고 반란 아니잖아 어 뭐야 출발했다 쫓아가 적당히 스티미나 쓰면서 빨리빨리 가자 아 이게 다 그 카 소 타가지고 소 타면서 달리면 좋을텐데 그림이 되겠다 어 누구 소 타고 있네 화이트베어 우리 소야 아 우리 소야? 아까 우리 뺏긴 거 이분한테 뺏긴 거 아니잖아 이상한 애는 뺏겼는데 어떤 타고한테 우리 소를 찾아보자 기다려 사막지역이 저 오른쪽인 거 같은데 저희 지금 사막 쪽으로 가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나도 정확히 위치를 모르니까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어 나 여기 사람이 하나둘 모이더니 우리 사회를 만들었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트롤도 잡겠는데 그러게 트롤? 트롤은 못받네 어 곰이다 우리 곰 한 번 흐흐흐 아니야 일단 그쪽 가서 잡아도 늦지 않아 그쪽 가가지고 다 싹 쓸자 썩을 쓸어버리자 여러분 이 게임 스트레트 테스트 중이에요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신청만 해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바로 할 수 있어요 4일동안 밖에 못한대요 근데 흑감자 허어 바지 벗고있어요 저켄댕 아 그 여기다 벗고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 하의실종 어 하의실종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렸다가 모아서 다시 가자 흐흠 다 오셨나? 나무를 때리면 데미지가 뜨는게 더 신기하네 응 다시 고고 밤에 성공목 나온대 그럼 나 낮 되니까 이제 오케이 기다렸다가 갑시다 아 뭔 말인지 알겠네 움직이자 움직이자 쟤들 아침이 되면 데미지 입잖아 그거 말하는거 같은데 어 선온의 시체 난 선온의 시체는 캐갈거야 저런거 막타넣어라 이거지 저런거 좀비 저런거 에휴 막타때렸어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때려 가방이 가득 찼어 우와 사람 진짜 많다 생선살은 구워먹는게 낫겠지 그치 역시 포만감이 20이나 오르네 악랄한 고블린 포만감이 이제 초록색 무시하자 고블린 포만감이 초록색 뇌는 뭐야 뇌는 모르겠어 우리도 아직제 뭐 다른걸 본적이 없어 아마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땐 뇌는 별로 관련이 없나봐 어 나는 근데 만 꽉은 안차네 얘 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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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은 안차고 항상 116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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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먹을거 충분한가 부족하면 거기서 구하면 되니까 일단은 가면서 생각해보자 hing 흠 흠 흠 흠 اض 흠 흠 흠 흠 Niegoo memes wheel в 어? 우리만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되지 아 그렇긴 한데 오두막 건축 키트 어?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거 들면 느려져 다들 대시 활용하면서 오고 있는 거 맞지? W 두 번 눌러서 그래야지 빨리빨리 움직여 네 이게 길게 유지가 안 돼서 잠깐잠깐이라도 꽉 차면 한 번씩 딱 밟아주면 돼 근데 대시 게이지가 어딨는데? 대시 게이지 저 노란색 주목표시 저게 스테미나야 근데 달린다고 저기 줄어드나? 아 줄어들어 오 100씩 줄어지네 뒤에 뒤처진 분들 되게 많다 오고 있어 내가 이 말 해주니까 듣고 하네 다 대시하면서 와 좋아 가자 이제 빠르게 가자 이것도 익혔으니까 이 세계 첫 민족 대이동이었다 음 어? 왜 인원이 많이 준 거 같지? 큰일났네 다들 오겠지 알아서 이따 잡혀만 보면 나보다 개마나 잡고 어 잡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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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몹 잡지마 몹 잡지마 그 똑같아 잡아도 돼 어? 돼지다 돼지고기 드신 분 안 돼 똑같은 고기야 다 내 이메일에 많아 참아 참아 돼지고기는 빠삭이 익혀서 먹어요 오 버섯도 있네 특이한 나무도 막 있고 어 여기 상어 인간 상어 인간 어인 어인족 어인족 특이하게 생겼네 어인족 어인족 샤크맨이네 이름이 와 흑곰 흑곰 아 맞았어 어이구 그냥 어어 흑곰 물로는 안 따라오겠지 어이구 20씩 단다 좀 그러다 죽겠다 어 물 따라간다 어이 미친 어 나간다 나간다 어 어 이제 이제야 차가움을 느꼈어 어 기 아프네 데미지 돌아가실뻔했어 와 이 나무는 뭐지 그니까 특이하게 생긴 나무들이 많아 행성나무인가 이것도 약간 아 이거 들 수 있는 무게도 있나보네 무게? 무게는 없어 어 여기도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이 있네 마을같은게 딱 있네 이것도 운용자가 만든건가 나폴레옹이란 닉네임 왠지 운용자 같지 않아 그치 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아까 그쪽에 막 엄청나게 지어놨던데 어 난 뭐 먹어야 되는데 먹을게 없네 절명 이름이 절명이네 먹을거 없어? 오 여기 템 개많아 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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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개많아 으허 잠깐만 이럴땐 누구보다 빠르다 어 여기 템 개많아 어 누구보다 빠르다 자 잠깐 정비타임 하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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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우와 이거 뭐 벌목소야 자 여기 내가 자표 찍어줄테니까 오세요 여러분 두분 보기 편하게 채팅으로 스카이프 채팅으로 쳐둘게요 점 4 6 3 자 여기서 잠깐 식사들 하시고 우리 그거 갖다 영화 바다로 간 해적 바다로 간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아 아 그 한국 영화 뭐더라 해무? 본건 아닌데 해적이잖아 그냥 음 미안 두두둔 미안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저것 좀 만드시고 만들거 만드시고 오두막은 죽을게요 나 고기좀 구워먹어야겠어 지금 어 58밖에 안남았네 지워버려야지 어 내 고기 가져갔어 내놔 내 고기야 여기 고기 많아 딴 데 나한테 와 내가 줄게 아이고 어 배고파 여기 사람들이 층까지 있다가 나갔나봐 이거 먹어 생선 벌어놨어 어디 바닥에 찾아봐 어 없는 데 누가 죽었나봐 여기 있네 여기여기여기여기 어 여기있다 생선구이 3개 우와 생선구이 재봉소에서 옷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몽 저몽 재봉소 한번 잘 확인해봐 여기 막 강목 만든다 강목? 여기 오두막 이건 재봉소네 어 여기 옷 만들 수 있구나 얘들아 나도 만들어보자 어 정 염색약 니넨 옷감 가위 바느질 도구 천상위 이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거잖아 옷감으로 상위밖에 못만드는데 아마 업그레이드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파티김에 재봉소 왠지 운영자가 만든거 같은데 파티김 패티김도 아니고 내려가 그거 우리 위치 써 놨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당목안 있을거니까 천천히 와 알았어요 여기 우리 동네 됐어 여기여기 우왁국 우왁국 그거 뭐야 지방으로 하죠 한 경상도 정도 괜찮네 경상남도 정도 멀티 여긴 저 근데 돌도 많고 나무도 많고 괜찮아 되게 개껍데기 어 이 사람 동목 동목 아 벌목소를 강목으로 만드는거고 피가 막 딴다 개껍데기 큰 가죽 어 동전도 있네 어 동전? 응 어 동전은 처음 들어본다 어 근데 쓸데없어 별로 석탄 광맥을 칼로 캘 수 있네 응 다 칼도 받을게 다 그냥 칼이고 뭐고 다 어 통해 아 좋구요 옥수수 있다